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뭐 인사 한 번 하시죠 헛드럽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나 너 너무 못스러웠어 얼굴은 원래 부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머리하니까 약간 헛드럽네 2대8 스타일인데? 괜찮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올드해 보이지? 올드해? 오케이 일단은 좀 2블럭으로 해서 가운데 스타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심표? 심표 말고 그거 뭐지? 가일? 가일이 뭐야 이렇게 저번에 박소준 머리 자르셨잖아요 그런 스타일 가일 스타일이네요 그게 가일 스타일이라고? 가일이라고 스트레이트 파이터의 가일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모양으로 들으셨죠? 그게 가일 스타일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가일 스타일 약간 이거 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머리하면 장품 나오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옆에 고객님이 지금 되게 뭔가 흐뭇한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 탈보다는 약간 자연스러운 게 날 것 같아요 네 옆머리는 좀 짧게 네 살 보이게 한번 해볼까? 네 살이 좀 떴으니까 네 몸으로는 살짝 얼굴이 살이 좀 찌셔서 클리퍼로 한번 짝 밀어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해줘 네 짧게 해봤니? 응 살 보기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저 윗머리는 좀 길이 났거든요 이제 뱁시다 저 윗머리는por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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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